안녕하십니까. 영월라즈입니다. 오늘은요 알로에 베라하고요 알로에 사포나리아를 가지고요. 천연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알로에 베라입니다. 자르면요 노란 액이 나옵니다. 액은요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. 자 하나 더 잘랐습니다. 노란 액이 뚝뚝 흐르죠. 이건 알로에 사포나리아 인데요. 사포나리아도 두 조각을 따냅니다. 사포나리아는요 베라보다 약성이 훨씬 좋습니다. 잘린 부분에 노란 액은 닦아주시구요.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. 가장자리에 침이 있기 때문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다음은요 알로에 3단 포뜨기 인데요. 자 보이시나요. 먼저 앞뒤 필요없는 부분 잘라내구요. 옆부분에 침 달린 부분 있죠. 그것도 잘라냅니다. 그리고 왼손으로 누르면서 오른손 칼로요. 밑부분부터 포를 뜹니다. 그리고 뒤집어서 알맹이를 누르면서 마지막 남은 밑부분 파란 잎을 또 포를 뜹니다.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실까요. 양쪽 잘라내구요. 그 다음에 침 있는 부분도 잘라내구요. 손으로 누르면서 밑에 잎을 포를 뜹니다. 뒤집어서요. 알맹이 누르면서 다시 밑에 잎을 포를 뜹니다. 크기에 맞게 병에 들어갈 수 있게 썰어서요. 병에 담습니다.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옆에 부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부터 포를 뜹니다. 자 뒤집어서 다시 누르면서 밑에 잎을 포를 뜹니다. 한번 두번 해보면 생선포 뜨듯이 회 뜨듯이 쉬워요. 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다음은요. 소주를 부어주는데요.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뚜껑을 꽉 닦구요. 날짜를 기입하는데요. 오는 날짜와 그 다음 한 달 뒤 날짜를 기입해 줍니다. 다음은요. 냉장고에 넣어서요. 한 달 동안 숙성시킵니다. 짜잔 드디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알로에 원액이 숙성이 다 되었는데요. 자 날짜 보이시나요?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자 뚜껑을 열어봤는데요. 엄청 끈적입니다. 자 요건 글리세린인데요. 글리세린은요. 돼지 기름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. 이걸 왜 사용하느냐 하면요. 보습력을 아주 높여줍니다. 작게 넣으면 보습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.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끈적임이 강해요. 그래서 저는 한 10%에서 20% 이건 여러분들 규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요. 적량은 없습니다. 자 저는 한 15%에서 20% 넣는데요. 자 글리세린을 넣고 난 뒤에요. 끈적임 보이시나요? 알로에 원액을 이제 부숩니다. 자 알로에 원액이 엄청 숙성이 잘됐어요. 어떨 때는 저게 좀 맹물같은 때도 있는데요. 와 이번에는 완전 끈적입니다. 보이시나요? 잘 안들어가요. 끈덕이도 막 나오는데요. 끈덕이는요. 버리지 마시고요. 자 이게 피부에 문질려면 아주 좋아요. 알로에가 찬 성질이잖아요. 불에 데이인데 화상 입은데 햇빛에 걸리는데 이런데 문질러주면 아주 좋아요. 버릴 게 없답니다. 알로에는. 자 저는 조금 더 부아가지고요. 이제 원제품이 다 되어가는데요. 자 이제 다 부었습니다. 뚜껑을 닫아줘야 되네요. 에이 그 뚜껑 아니야. 그 알맹이 속 알맹이. 에이 안 닫히잖아. 속 알맹이 뚜껑 하나 더 있잖아. 그거 하면 알로에 다 섞이잖아. 저기 있네 그래 하얀 거. 그걸 막아야지. 오케이. 오케이. 자 이제 막 흔들어줘. 글리세린과 알로에 원액이 섞이도록. 자 여기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 두는데요. 필요할 때마다 내서 사용하시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. 특히 여름에는 더워요. 이건 방부제가 없는 완전 자연품이잖아요. 자 오늘 이제 알로에 화장품을 만들어 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집에 알로에 한 그릇씩 키웠다가요. 화장품 한번 만들어 사용해 보세요. 기똥차입니다. 오늘도 용얼라즈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수고하시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